. . . 네. 뭐든지 화로로 다 들어오고 빠가사리 껍질, 돌돌고기 피류. 자보 종류는 그렇습니다. 쌀가리도 산청에 감쌀가리로 자연산으로 들어오고 있고요. 쌀가루를 쓴 쌀가루를 만들어 볼게요. 고춧가루 여기 찜입니다 맛있겠다 매콤한 냄새 진짜 얼큰하고 시원한 맛이 있어요 진짜 맛있다 생선이 엄청 통통해요 뜨거운 국물이 들어오니까 열이 확 나는데 이게 또 땀이 식으면서 시원해지는 그런 이열치혈 있잖아요 딱 그런 느낌 밥을 또 이렇게 밥 색깔, 때깔이 장난이 아닌데요? 지금 이런 때깔의 밥 너무 오랜만에 보는데 너무 맛있겠다 너무 맛있겠다 향이 너무 맛있어 헐 밥 진짜 맛있다 밥 완전 쫀득쫀득하고 이 찰기가 진짜 대박인데요? 너무 맛있다 국물도 얼큰하고 진짜 맛있는데 밥까지 맛있으니까 맛이 없을 수가 없어 여러분 무더운 여름 마지막 보형식으로 이 민물매운탕 어떠신가요? 여기는 경산이었습니다 잘생겼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